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2 두번째 강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족의 규범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그걸 넘어가면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미리 경고를 하거나 설명을 해줘라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문제 바로 진행할게요. 만약 아이가 not able to display 우리가 소망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display behaviors 이 구조상 병렬구조로 이 앞에 ease랑 보여지게 돼요. 왜냐면 행동을 보면 이거 말 안든다는 얘기잖아 맥락이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가 없고 혹은 which is an appropriate for family term norm 가족의 규범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다면이 되니까 ease와 함께 가야 돼서 이 디스플레이 맨 마지막에다가 그렇죠 s를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안 말을 안듣는 것이죠. 가족의 규범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it's important too 가져와 진주어로 투부정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communication하고 discus 토론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와 아이와 있는 그대로의 고질적인 바로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 threadbare 아래 적혀있는 단어로 해석한 거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방금 읽었던 문장 중에 discus란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discus란 단어는 토론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타동사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토론하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에 관하여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about을 붙이지 않고 바로 목적으로 쓰는 완전 타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뒤에 about이나 on이나 over과 같은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이 discus란 동사의 특징인 거예요. 물론 discus를 명사화시켜서 discussion이라고 쓴다면 뒤에 about 같은 걸 붙이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discussion이 아니라 discus란 동사를 쓰고 about을 쓴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discus를 타동사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문장 보시면 됩니다. discus 밑줄 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목적어 타동사를 갖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describing 분사구문 하면서 ing 하면서 describing clearly family boundaries or whatever 명확하게 가족의 경계들 가족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는 이거는 아닌 거야 가족끼리 어디 갔을 때는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경계나 whatever 무엇이든지를 설명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children must be educated about a limit they shall not cross 관계대명사 cross 나왔구요. 관계대명사로 they shall not cross로 cross는 넘다란 뜻이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제한이나 한계에 대해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겠죠. must be educated 수동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존재한 거죠. 부모님에게 어떤 욕을 한다든지 뭐 형제들끼리 싸운다든지 혹은 뭐 친척들과의 자리를 갖는 데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such as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가족에서는 안 돼. 난 너의 행동이 옳다라고 간주하지 않아. Consider란 동사는 투부정산 함께 가는 오형식 동사 너의 행동을 옳다라고 간주하지 않아. 와 같이 단순한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한 게 문장의 전체 주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the self으로 3인칭 단수 Communicating ing 체크하면 동명사로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와 동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동명사로 여러 가지를 뭐뭐 하기라고 하면 딱 하나의 행동으로 보자는 거예요. 밥 먹기 단수죠. 여러 반찬으로 밥 먹기 친구들과 여러 차례 밥 먹기 다 단수예요. 이해 가요? 근데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가기 둘을 다른 행동으로 한다면 복수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커뮤니케이팅으로 단수로 체크했으니까 does help으로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does help elicit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어떤 걸 끌어내냐면 help elicit disorder discipline 우리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교육 훈육법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야 이건 무슬림 규율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늘이 노하셔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요거는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if the child tries to cross the limit 또 다시 한계를 넘으려고 하면 it is advisable to 투부정사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다 라고 하는 것이죠. warn the child in advance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 낫다 라는 것입니다. 뭐하게? in advance니까 미리 사전에 사전에 라는 뜻이죠. in advance 머무라기보다는 rather than punish him or hurt later 그나 그녀를 나중에 처벌하기보다는 미리 경고를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뭐 일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음엔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게다가 explain to the child why his behavior must conform to family norms 100% 동사 찾아보면 must 동사 원형 나왔죠. conform 이런 단어 정말 중요해서 정리 conform 어떻게 생겼어요? form 있죠? 그래서 순 응 시키다 순응이라는 거는 형태로 맞추다는 거죠. 유니폼이 뭐예요? 유니폼 같은 형태 그러니까 교복이나 군대 유니폼 같이 같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form은 어떤 사람을 순응 말을 잘 듣게 같은 형태로 만든다 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나오는 명사 형태로 바꾸면 conformity 이 글은 고상학교 3학년 순응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순응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은 어떤 개념일까요? 서로 deviance 명사로 일탈 인 것이죠. 우리 동사 강의 보다가 지금 핸드폰 보는 거 일탈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들으러 그럴 때 열심히 듣는 거 순응 오케이? 요거랑 비슷한 단어들도 있어요. 조금 비슷하게 생긴 단어 confirm 중간에 form이 들어가 있습니다. confirm은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확실하게 하다 확 인 하다 유사한 형태로 장난친다면 confirm conform 반대말로 장난친다면 deviance deviant 그러면 일탈 그러면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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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런 단어로 반대말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단어 말고도 이 지문 자체 방금 읽은 문장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빨간색 밑줄 쫙 칠하겠습니다. explain 부터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이네요. 자 must confirm 이라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remain 두 가지 나와 있으면 확실하게 동사가 누군지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위에서부터 빨간색 연결했듯이 ing가 나오면 단수라고 했죠? 그래서 help의 주어는 explaining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보라색으로 부사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왜 그러한 행동이 가족의 규범에 맞아야 하는가 를 설명하고 remain within boundaries 여기까지 묶어보면 파란색으로 설명하는 explain의 목적어가 why부터 boundaries 인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그 행동이 왜 가족의 규범을 맞게 순응해야만 하고 그리고 가족의 경계 안에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 이게 문장의 전제주어입니다. 다시 한 번 해석해 볼게요. 아이에게 그 아이의 행동이 무조건 가족의 규범 안에 순응을 해야 되고 가족의 경계 안에 남아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요것이 have such a respect 아이로 하여금 아이로 하여금 존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to learn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병렬구조로 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초록초록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and 병렬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칠판 이쪽에 와보시면 사역 동사 헬프는 돕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 라는 개념으로 요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네 가지의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능동의 개념으로 얘가 목적어가 뭐뭐 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동사 아이디만 pp로 수동의 의미로 목적어가 되어지게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시험에 고등학교 문제는 절대 내지 않고요. 확실한 거는 동사원형이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우리 개념이 흔들릴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헬프라는 문장 다음에 목적어 다음 투부정사가 두 개가 나왔죠. 우리 지문 보시면 helps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명하는 것은 i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만들고 i로 하여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도움을 준다. 라고 해석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칠판 이쪽 보시면 시험 문제에 출발할 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지금 함께 투 respect 존중하는 거 하고 to learn 이 두 가지를 and 병렬화 돼서 물어봤잖아요. 이 녀석을 갖고 투 를 뺀다고 해서 틀렸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respected 의 과거시지로 썼을 때나 혹은 수동의 느낌으로 썼을 때는 그 부분은 문법상 틀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방금 읽었던 문장의 respect와 to learn 어떻다고요? 병렬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럼 같은 구조니까 얘를 learning 이라고 쓰는 것 자체도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벗어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spect to learn 두 가지가 헬프 동사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의 경계를 중요성을 존중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프레임 경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을 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설명해 주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지금 방금 읽은 문장이 가장 어려운 문장이라고 보고요. 역시 마지막 이 강의 마지막 문제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지문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강의 3번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